여러분들은 회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? 회계란 먼저 입을 열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. 이사야의 고백을 빌린다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새로 빠진 흔적뿐인 자가 나입니다.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계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거쳐서는 되지 않습니다. 야구부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.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. 주님은 말씀하십니다. 예물을 재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느냐? 그때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이 말은 예배 드리지 말고 이 말입니다. 기도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.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회계한다라는 뜻인데 회계하는 제 첫 출발점이 뭐냐? 고백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. 여기에서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. 그것은 고백의 첫 출발점에 불과합니다. 바로 당사자에게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. 그때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하는 것.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.